마지막 세션이라서 아무도 안 올 줄 알고 많이 걱정했는데 많이 참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 이름은 이다니엘이라고 하고요. 제 세션은 오늘 파이썬2에서 파이썬2 개발자의 파이썬3 개발자를 도전이라는 세션을 맡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 파이썬 코리아 컨퍼런스에 참가 신청을 할 때 정말 인상 깊었던 게 고수분들도 정말 많이 오시지만 다양한 스피커들을 위해서 좀 초보인 분들도 발표를 받는다 하셔서 제가 오늘 그 초보를 담당하는 파이콘2023 초보를 담당하는 개발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은 작년 가을쯤 시작되었는데요. 매니저님과 면단 중 저에게 매니저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혹시 클라우드 펑션스 파이어베이스의 파이썬2 SK 개발을 맡아주실 수 있냐고. 먼저 파이어베이스 그리고 클라우드 펑션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구글에서 파이어베이스라는 팀에 함께 소속이 되어 있고 파이어베이스라는 플랫폼은 백엔드 개발자가 없이도 모바일이나 웹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앱을 만들 때 필요한 로그인 기능이나 아니면 앱을 이제 퀄리티를 볼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그리고 이제 모니터제이션이나 A-B 테스팅을 해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제가 있던 팀은 클라우드 펑션스라는 팀이었어요. 클라우드 펑션스는 여러분이 혹시 AWS에서 람다 같은 걸 써보시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백엔드의 DevOps를 간략하게 해서 코드만 써서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디플로이하면 스케일은 이제 플랫폼에서 알아서 해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제가 소속한 클라우드 펑션스 파이어베이스는 이제 ATTPS 요청이나 아니면 파이어베이스 다른 서비스에 일어나는 이벤트로 트리거되었을 때 내가 어떤 특정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거를 위해서 간단하게 코드를 사용하고 디플로이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트리거랑 많이 다르진 않는데요. 이제 파이어스토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도큐멘트가 생성되었을 시 이벤트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이런 수행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코드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노드JS SDK를 제공을 해서 여기 타입 힌트나 아니면 예제 코드를 많이 제공해서 이런 코드를 간략하게 쓸 수 있고 또 배포도 쉽게 만드는 그런 프로덕트를 여러 개 제가 개발팀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서비스의 한계 중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드JS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서버레스라는 전체 이코시스템을 보면 노드JS만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어요. 저희 팀에게. 특히 2022년 데이터도구에서 서버레스 이제 설문을 했을 때 이제 당신의 회사에서는 서버레스를 어떤 언어로 작성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의 100% 가까이 많은 조직이 파이썬이나 노드JS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이런 보고서를 보고 아 노드JS만 제공하는 우리 서비스는 조금 한계가 있다. 우리도 파이썬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시점에 있었고요. 다시 면담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이제 저에게 이제 사실 팀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몇 명 물어볼 사람도 없었는데 매니저님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줬을 때 제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은 첫 번째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하면 더 많은 유저들을 모을 수 있겠다라는 그 의도에는 큰 공감을 제가 하고 있어서 일단 기분이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 파이썬 개발을 많이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회사에서는 파이썬을 쓰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에게 툴을 제공하는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완전히 익숙한 언어는 아니었지만 최근 5년간은 전혀 개발한 경험도 없었고 하지만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것도 파이썬이었기 때문에 약간 첫사랑 같은 아련함이 좀 있어서 사실 제안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제가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것은 제 최대의 실수는 아니었고요. 농담이고요. 그래도 제가 알던 파이썬2 그러니까 제가 8년 전에 했던 파이썬과 지금의 파이썬이 너무 달라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단히 예제로 보여드리면 제가 8년 전에 파이썬을 했던 시기에서는 파이썬3가 이제 당연히 메인 스트림이 되어 있지만 레거시 코드를 저는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파이썬2 코드가 훨씬 익숙했었고 파이썬3에서 나온 새로운 기능들이 굉장히 파이썬이 생각보다 발전이 빠른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을 봤을 때 이거는 파이썬 코드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는데요.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해보면 일단 데코레이터는 알고 있었는데 데이터 클래스는 뭔지 잘 몰랐고요. 또 이제 함수에서 알규멘트의 타입 같은 것도 보이는 게 참 희한했고요. 사실 파이썬의 묘미는 타입이 없었다고 생각해서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도 있고 또 저는 이제 파이썬 개발을 하고 최근 5년간은 자바스크립과 타입스크립 개발을 많이 해서 async나 await는 익숙한 그런 언어의 기능이었는데 이것을 파이썬에서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깜짝 놀라기보단 반가웠던 이제 스트링을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보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네 가지 기능 제가 파이썬2 개발자로서 3를 참가했을 때 이런 것들이 새로 있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용했다 이런 거를 정리해서 한번 오늘 발표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치치 않하고 처음부터 먼저 들어가 보면 일단 이거는 어려운 기능보다는 되게 반가웠던 기능인데요. 제가 라떼는 파이썬 스트링에서 이제 스트링을 만들 때 이제 거기에 제가 variable을 인터폴레이션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 C에서 프린트 F를 써보셨으면 비슷한 언어로 했었거나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3에서 나왔던 게 아 여기네요. 바로 나오네. 그거를 이제 저렇게 하셨을 텐데 이제는 F 스트링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서 좀 더 자연스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해졌다는 걸 배웠고요. 또 이것은 단순히 variable을 인터폴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아예 expression을 받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expression을 evaluate 해서 그 값을 넣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디버깅 저는 디버깅은 아직 프린트 F 디버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프린트 디버깅 할 때 상당히 유용했던 점은 이제 함수 아니 변수 끝에 이 있고스 라인을 붙이면 이제 변수 이름과 그의 값 둘 다 나오는 기능이 있어서 사실 디버깅 할 때 요긴하게 사용했었습니다. 저거는 이제 사실 파이썬 기능이 와 대단하다 라기보다는 파이썬이 아무래도 이런 기능은 모든 언어에서 이제 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변화 흐름에 맞춰서 파이썬도 진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되게 좋았던 기분이 있습니다. 다음 둘러볼 기능은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기능인데요. 바로 타이프 힌트 기능입니다.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타이프를 이제 파이썬에게 저는 파이썬이 막 오리 타이핑 다이나믹 타이핑에서 타이프 힌트가 들어왔다고 라고 해서 굉장히 놀라서 공부를 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타이프 힌트는 만약에 제가 간단하게 A와 B를 합쳐서 더셈을 해서 돌려주는 함수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이제 A와 B가 어떤 값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함수는 어떤 값을 돌려주는지 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건데요. 파이썬의 덕 타이핑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런 타입 지정이 런타임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답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함수 코를 3이랑 3.2 그러니까 인테저가 아닌 플로트를 던져줘도 파이썬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죠. 파이썬 런타임에 타입 체킹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언어처럼 컴파일을 하는 언어도 아니기 때문에 타입 체크할 기회가 없어서 사실 힌트는 그냥 다른 개발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건가 서로 개발자들에게 도큐멘테이션 정도로 쓰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의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이턴 인터피터에서는 의미가 없는 에노테이션이지만 이런 마이파이 같은 타입 체커 기능을 사용하면 아까 제가 런타임에서는 잘 돌아갔던 코드를 마이파이로 먼저 검사를 하고 돌릴 경우 이런 식으로 에러를 보여주면서 타입 지정이 잘못되었다. 이 함수는 인테저를 원했지만 당신이 중간 플로트다. 라고 해서 다른 언어에서 스테릭 타입이 주는 그런 안정성을 파이썬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빌드 스텝이 생긴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뭐 다른 언어에서도 할 수 있고 뭐 CRCD에서 충분히 간단히 작성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저희가 쓰는 파이썬 코드베이스에서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를 위한 타이핀트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SDK를 배포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이핀트 그러니까 타이핀트를 가장 주목하고 열심히 사용했던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아이디 그러니까 VS 코드 같은 이제 랭그지 서버나 플러그인 파이썬 플러그인이 있는 아이디를 사용할 경우 이 타이프 힌트의 정보를 빼와서 그거를 아이디의 오토컴플리션이나 아니면 이런 힌트 저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이제 오토컴플리트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갑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데코레이터를 제공하고 거기에 이제 키워드 알기멘트를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막 타임만 써도 이제 이게 어떤 오토컴플리션을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또 저기 나오는 도움 창을 보시면 이제 타임아웃 세컨드는 인테저 값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큐멘테이션을 개발하는데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만든 웹에 배포한 도큐멘테이션을 보지 않아도 개발할 때 어느 정도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은 타이핀트를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코드베이스에 열심히 적용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잠깐 흩어고자 파이썬의 타입 힌트 기능을 봤을 때 가장 몰랐던 거는 타입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고 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이거는 인테저 아니면 플롯을 받습니다. 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라고 하면 이런 유니언 타입도 제공을 해서 유니언 타입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 제네릭 타입 저는 사실 고 언어도 많이 썼는데 고 언어는 제네릭을 봤는데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많은 디자인도 필요했고 근데 파이썬 타이핀트에서는 간단하게 제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제가 리스트를 받았을 때 이 리스트가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스트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제네릭한 펑션은 어떻게 타이핀트라는가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타입화를 선언을 하고 이제 함수를 쓸 때 시퀸스 같은 헬퍼 타입을 써서 이제 T처럼 이제 그냥 제네릭 T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약에 스트링 리스트를 준다면 반항값을 스트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숫자를 준다면 반항값을 숫자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네릭 기능도 간단하게 제공을 해주고요. 또 아주 고급적인 예를 들어 타입 관드나 타입 내로인 그러니까 타입을 런타임에 어떻게 더 쭉 좁혀서 추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뭐 타입 시스템에 많이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는 코 베이리엔트 컨트러 베이리엔트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인헤리텐스가 되는가 타입이 어떻게 인헤리텐스 되는가 그런 식으로도 많이 시스템이 짜여 있어서 저는 이런 고급 기능은 사실 써보지 않았지만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타입 시스템 언어로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제공한다는 점에 많이 놀랐고 사실 타입 시스템이 쓰는 만큼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코드가 결국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식의 고급 기능은 많이 보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활용해볼 수 있는 강력한 타입 시스템이 파이썬에 들어왔음을 저희 팀이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찍먹게 볼 파이썬3 기능은 바로 데이터 클래스입니다. 데이터 클래스는 사실 타이핀트 앞서 본 타입팀트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혹시 파이썬에서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데이터를 담아내는데 중요한 클래스 이런 경우에는 사실 XY지만 담는 그런 포인트 클래스를 저는 예를 들어봤는데요. XYZ 담아 안 있고 그게 하나의 모양으로 갖춰진 게 중요하지 사실 어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메스처럼 특별한 메소드가 있거나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이러한 사양병이 굉장히 흔하고 저희가 프로그래밍으로 비즈니스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정말 많다 보니까 파이썬에서는 데이터 클래스라는 헬퍼를 제공하는데요. 여기 앞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닛 펑션이 필요하지도 않고 스트링이나 레프레센테이션 펑션을 따로 지정해 주지 않아도 이제 데코레이터 하나만으로 제가 아 나는 포인트 클래스가 있고 XYZ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지정을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코드랑 비슷한 코드를 알아서 짜주는 그런 코드 제너레이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인, 스트링, 컴패터 모든 게 한 번에 빵 돼 있어서 웬만하면 이제 손수 손수 한 땀 한 땀 클래스를 짤 필요 없이 데코레이터 하나로 처리가 가능을 하고요. 또 보시다시피 이제는 타이핀트가 또 있는데요. 타이핀트는 사실 런타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향은 없지만 이제 데이터 클래스 기반으로 재미난 기능들이 재미난 라이브러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패스트 API에서 나오는 기능 중 하나인데 여러분이 이제 API를 구장하실 때 비퀘스트의 모양이랑 이스판스의 모양을 저희가 이제 담아내야 되잖아요. 어떤 폼으로든 이게 뭐 이 오브젝트에는 스트링이 있고 네임이 있고 아이디가 있고 유저네임이 있고 이건 스트링이고 그거를 이제 제가 데이터 클래스에 표현만 해서 API에 지정을 하면 이제 리퀘스트 할 때 이 이 이 엔드포인트는 유저를 받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오픈 API 같은 규격에 맞게 이제 제너레이트가 알아서 돼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파워풀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서 저희는 API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기능에 감탄을 하고 저희도 실제로 SDK에서 많이 사용한 데이터 클래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묵해 볼 기능은 바로 Async Await인데요. 눈썰미가 좋아하셨던 분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코드의 Async Def라는 이런 키워드를 보셨을 텐데요. 파이썬의 Async 데이터를 사실 설명하려면 비동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토픽 자체도 한 시간짜리 강의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여러 사이트를 크롤링하는 코드를 짜고 있다고 치면 일단 크롤할 사이트에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URL을 주었을 때 다운로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함수가 있었을 때 그냥 포르브로 돌아가게 하면 당연히 퍼포먼스가 안 좋겠죠. 하나하나 사이트를 일렬로 방문하는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레드풀을 사용을 하시겠죠. 이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놔서 다섯 개를 만들든 보통 CPU의 어떤 곱셈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병렬로 다운로드를 여러 개 할 수 있어서 리소스를 가능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async await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런 트레드는 하나하나 새로 생성을 할 때마다 좀 리소스를 더 많이 요구하는데 async 프로그래밍은 트레드 하나로 이제 url을 다운로드를 하러 갔을 때 사실 기다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거 네트워크 아이오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CPU는 할 일이 없는데 그 CPU를 놀게 하지 말고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async await를 적용하는데 코드의 변경이 꽤나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메인 펑션도 제가 async 키워드를 넣고 HTTP 리퀘스트를 직접 사용할 수 없이 async로 할 수 있는 HTTP 클라이언트를 또 만들어야 돼서 세션을 만들고 이제 태스크라는 추상화를 통해서 나는 이 태스크를 하고 싶고 이 태스크는 중간에 IO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스케줄을 안 하고 다른 태스크를 돌려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야 저는 일단 async await의 기능이 굉장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async await에서는 또 메인 함수도 바꿔야 되더라고요. 결국에 제가 async await를 100번 활용을 하고 싶으면 코드의 처음부터 끝까지 수정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파워풀한 패러다임이 파이썬에 온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사실 어떤 특정 태스크에서는 정말 좋은 효율을 보여주겠지만 코드도 많이 바꿔야 되고 심지어 라이벌이나 애플리케이션 코드도 많이 갈아엎어야 돼서 저는 사실 이걸 어떻게 잘 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async await가 가장 저는 신났던 그리고 신기했던 이유는 제가 파이썬 개발을 할 때만 해도 장고나 플라스크로 웹서브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async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면서 패스트 api 설렛 유비콘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새로 나오면서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저도 여기는 계속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런 키워드 사용하셔서 공부해보시면 재밌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여기서 잠깐 퀴즈를 드리고 싶은데 이 친숙한 언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전부 파이썬보다 어린 언어들이라는 건데요. 파이썬은 생각보다 오래된 언어예요. 91년도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근데 이 언어들 사실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파이썬이 파이썬이 뭔가 세련되고 기능들도 계속 추가되고 있고 지난 경우에 8년 동안 파이썬 안 했다고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해 있었잖아요. 파이썬은 그래서 지금도 파이썬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언어이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되는 그런 기대가 되는 언어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 몇 가지 앞으로 예를 들어 글로벌 인터벨락이 없어지는 기능도 생기고 있고 지금 파이썬 10에서 11은 아무런 변화 없이 성능도 개선이 되고 정말 여러분이 파이썬을 배우고 계시고 여기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저는 믿고 쓸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오늘 컨퍼런스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파이썬에 대해서 많이 너드아웃하고 싶으면 저도 이제 끝나고 여기 있을 테니까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